3단원 분자의 구조가 너무 힘든 학생들은 전자상 반발 원리에 대한 공부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고요. 분자의 구조는 전자상 반발 원리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전자상 반발 원리를 먼저 공부가 되셔야 됩니다. 자, 그 첫 번째, 짠! 자, 가운데가 중심 원자야.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반발하는 장소가 몇 군데? 두 군데. 이 전자상, 이 전자상이 최대한 멀리 있으려고 하겠지? 결합각은 180도, 전자상 배열 구조는 180도 평면 직선형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,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반발하는 장소가 몇 군데야? 세 군데. 우리 전자상, 전자상, 전자상은 서로 반발하니까 최대한 멀리 있자라고 하겠지? 그래서 전자상 배열 구조는 최대한 멀리 있자, 120도 평면 삼각형이 되는 거야. 자, 그 다음 마지막. 자,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반발하는 장소가 몇 군데? 네 군데. 우리 최대한 멀리 있자, 전자상, 전자상은 서로 반발하니까 최대한 멀리 있어야 안정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우리 최대한 멀리 있자. 몇 도? 109.5도, 사면체, 입체 구조가 되는 겁니다. 자, 전자상 반발 원리를 먼저 정리가 되셔야 돼요. 전자상 배열 구조는 180도 직선형, 120도 평면 삼각형, 사면체, 입체 구조. 이렇게 세 가지야. 무슨 말인지 아셨죠? 여러분, 그렇군요. 감사합니다.